운을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정 1장 4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정 1장 4절로 14절입니다. 사도에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릴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로에 빌리 동화와 바돌롬의 마태와미 말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현장 회복의 플랫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금운동의 플랫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현장 회복의 플랫폼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 붙잡고 이제는 강단에서 분명한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영적 방향을 맞추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고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현장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언약적 도전을 위한 영적 로드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알 수가 없죠. 한참 다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생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이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역사서다. 또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무형의 전략이 담겨져 있는 유형의 전략이 있고 무형의 전략이 있다면 이미 그 무형의 전략이 담겨져 있고 그 무형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신 줄 압니다. 또 성경적 전도운동의 핸드북이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운동 생명운동의 숨겨진 보아 플랫폼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이 안에는 분명히 모든 보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광대한 보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마음껏 마음껏 천국 보아를 누리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정확한 영적 로드맵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또 핵심적인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성령과 복음의 확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절어 죽은 우리 인간들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새로운 그런 마음 새 영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거듭나게 해 주심으로 말려야마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고 우리가 전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힘 입어서 이제는 나라는 작은 어떻게 보면 육신에서 나라는 작은 이 마음에서 또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웅길을 시작으로 이제는 내가 거하는 이 모든 가정을 시작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실질적으로 30년 후에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계 28장 31절 말씀처럼 이제는 로마가 점점 정복해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시작된 이 복음이 가문 복음와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2, 3, 7의 증인이 다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략이 유형의 전략과 무형의 전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컴퓨터도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유형의 전략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참으로 본당 헌당을 예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교회와 RUTC 우리가 실질적인 핵심 포인트 각 지역 각 현장에 눈에 보이는 이런 시스템을 확립해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훈련받고 제자가 세워지고 다 또 흩어지는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중심 세타 역할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형의 전략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장애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이 강서구 안에서도 장애인들이 많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고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세워져 있는 예언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현장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의뢰도 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집중했던 이 본당 헌당을 통해서 정말 2, 3, 7나라 5천정적 보금화가 이루어져 가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플랫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본당 헌당을 통해서 완성됐다 이제 마쳤다가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형의 전략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보수도 해야 되고 확장도 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표다. 특히 이 주차장 문제만 봐도 우리가 정말 집중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그러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접근 방법에 유형의 전략이 있다면 무형의 전략이 있다. 무형의 전략은 바로 우리들에게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일 것입니다. 이미 이 강단 말씀이 유형의 전략 즉 교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시스템 속에 담겨졌을 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또 62가지의 언약적 흐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섯 가지 기초를 기반으로 이제는 구체화되고 있는 삶운동을 통해서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현장 사령관으로서 이제는 성교 중직자로서 쓰임받게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2, 3, 7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무브문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언약적 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의에 알렸다.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라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CVDIP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3운동의 주역으로 현장 전도 제자로 멋지게 서가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 4절로 5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본 24장 49절도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보내리니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비전성취를 이루게 된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라고 누가 본 24장한테 하시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24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4등의 2장 4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5나라 그에서 온 그런 중직자들이 함께 소통이 되어지는 통역자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또한 오늘 4등의 16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멈추라 하기도 하시고 또 말씀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시고 역동적으로 지금의 시간표는 2, 3, 7나라 보그마를 위해서 3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3의 1조를 통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시간표다 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행전의 그런 발걸음 우리가 오늘도 걷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땅끝 비전 우리에게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셨고 이제는 나라는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여기서 변방 출신이었다. 또 어떻게 보면 총구석 출신이었다. 이사를 바깥으로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 입에서는 세계보그마를 이야기하고 있고 2, 3, 7나라 보그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참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보금을 증거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패잔병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십자가가 성취되었는데 뿔뿔이 흩어지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래서 자악하고 정말 예전에 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소망이 없고 정말 무브먼트 일으킬 힘조차도 없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의 힘을 입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 시작되는 이 24여정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다른 데를 쳐다보고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개의치 않는 강단의 개입과 전혀 개의치 않는 깨닫지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지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라고 그 일차원적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끝났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땅끝 비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치유와 회복의 그런 회복이 아니라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의 그 안타까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자유라는 속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성령은 관심조차도 없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주신 강단 말씀 본질을 붙잡고 내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는 끝났기 때문에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나에게 질병적으로 안타까움 어려운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회의 시간표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히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표 여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고 정말 가난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후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복음이 인제했다면 성령이 함께했다면 이제는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강단 말씀을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이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왜 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영적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된다. 정말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정말 똑같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 내가 지금 강단을 놓치고 있구나 강단 말씀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런 모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3운동이요.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2, 3, 7나라 보금화일 것입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함으로 도전함으로 큰 귀한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 그 제자들 관심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관점을 바꿔주는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 압니다. 때와 기한, 시기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전전하는 것만 우리의 참으로 최종 목표인 줄 압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의 일이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때가 아니고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권능이라는 폭발적인 그 부활의 권능, 폭발적인 힘을 붙잡고 이제는 그 힘에 이끌려 살아가라. 강단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되어진다 라고 증인된 삶이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나를 초월하고 하늘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로 분명히 이끄실 것입니다.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서 삶 운동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언약기도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올려져 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올라가시는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올려져 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이끌림을 받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교육 가운데 온전한 언약성 죄의 삶이 우리의 오늘 24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미 주신 이번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갇혀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귀한 새벽재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신 말씀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비록 소수로 시작하지만 비록 연약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 언약, 이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보좌화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정말 세상 종교와 다른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정말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 단어라도 붙잡고 깊이 복상하고 집중하는 그 당시에 오늘 말씀 속에서 10일 동안 집중했을 때 성령의 그 충만함, 오순절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내려놓고 깊이 복상하는 이 시간표 속에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이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강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임재했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강단을 나누게 되어 있고 강단이 나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보좌화되도록 기도하는 영적 세계의 파수군으로 현장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별칭을 이야기하면서 성령행전과 기도행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행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정말 오직 강단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현장 변화의 주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전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언약 기도를 통해서 거침없이 삼당하게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보금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도 행전이 우리의 행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써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나의 개인 행전을 한번 기록해보는 짧게라도 정말 한 줄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나하나 정말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개인 행전을 기록해가는 성교 행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얻게 되기까지 평균 21번의 보금 접촉을 받는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러한 보금적 접촉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끝이라는 것은 없는 거겠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내 그 영혼을 향한 내 사명의 끝일 것입니다. 또한 제자와 예배와 제자와로 세워질 때까지 교회와 되어질 때까지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처럼 끝나지 않는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이런 중공마의 영적 자세로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고 체험하는 삶운동의 주역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추건합니다.